세종 세종평가 분류원 청사. 1년 넘게 텅 빈 유령 건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공무원들이 어거지로 지은 겁니다. 혈세를 돈 먹는 그런 원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타당치 않은 거네요. 관세청, 행복청, 기재부, 행안부. 최소 4개의 중앙부처가 개입되어 있었던 만큼 걸러질 수도 있었지만 삽을 풀 때까지 누구 하나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는 얘기가 도시내용, 법을 잘 몰랐다네요. 민간기업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이게 말이나 되는 핑계입니까? 한 해 예산 550조 원을 다루는 정부에 부당행위를 걸을 자정 시스템. 그런 능력조차 없다는 게 의아할 뿐입니다. 우리 세금이 이렇게 어이없게 낭비된 것도 황당한데 이 유령 청사 덕분에 관평원 직원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코앞인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특별 공급 아파트까지 받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겁니다. 세종시에서 살지도 일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세종시 안에서 사무실 옮긴 환전 직원들은 도대체 왜? 차로 30분 거리인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공무원들은 도대체 왜 특공을 받아야 합니까? 개인보다는 제도가 만든 허점이고 부패라지만 결국 제도의 주체도 사람입니다. 무주택 10년이 넘어도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정부 약속 믿다가 전세 난민 되어버린 서민들, 무주택 서민들을 울게 한 공무원들의 특공 재택금. 이게 공정입니까?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 그새 바뀌었습니까? 조선시대 관료들은 4불 3벌을 불문율로 삼았습니다.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와 거절해야 할 3가지를 읽었는데요. 재임 중에는 부업을 하지 않고 땅을 사지 않고 집을 늘리지 않고 재임지의 특산물을 먹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투기를 부업 삼아 땅도 사고 집도 늘리고 세종시 특공까지 먹었으니 4관왕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